5월 5월 5일 비열수 들어와있다. 응? 그리고 9월 10월 적어들면서 내가 눈에 내 눈은 눈물에 눈물 날 일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러다보니 내가 본의 아니게 직성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잠깐 잠깐 내 성격이 온유하고 나름대로는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 공주님도 계셔. 공주병도 있으시긴 한데 여자여자라는 뜻이야. 있으시기는 하다마는 우리 황씨에도 자손이 내가 훅하고 사람이 올라올 때가 있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남자 때문에도 고민이고 또 직장 때문에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야. 이게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게 해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가 애써야. 동지 딸. 동지 딸은 다음 달이야. 지금 10월 달이거든. 동지 딸 좀 가셔야지만은 그때 가셔야 내가 해결될 일이 있고 한숨을 놀 일이 있다고 생각을 들어. 그 대신 내가 사랑 때문에 제가 아파야 돼. 우리 시자손이 다른 건 다 잘하고 쫙 넘어가는데 남자보기 없다. 네. 응? 남자보기 없어 네가. 잡으려고 하고 내가 마음을 안 주다가 마음을 훅 쪄 버리면. 너도 모르게. 네. 너무 집착증이 있어. 너는 집착을 안. 우리 황이 너야. 미안. 아 괜찮아요. 황씨 자손 딴에는 집착을 안 한다고 한다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쁨 떨고 귀여움 떨고 목에 한 게. 어떤 면은 주성거리고 얘기를 못 했던 것들이. 그 사람은 상대들한테는 내가 조금 나를 이 사람이 안 믿는 건가. 오해의 수전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남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법인 거야. 그치. 근데 괜히 이런 거에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세척을 맞고 나름대로 이렇게 투정 부리고 했던 것들이. 화가 부딪히게 되고 충이 부딪히게 되면. 10월이 충쌀이야. 너랑은. 음. 내가 너랑 하는 건 이해해줘야 돼. 네네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올해는 남자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흔들리다 보니 직장 가지고 또 나서도 내가. 무리함을. 어. 무리함을 느껴야 되는 거야. 맞아. 그것 때문에 왔으니? 네. 자. 어떻게 해주길 바래.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연락이 안 오겠죠. 헤어졌어? 네. 올해 헤어져야 되는 이별수야. 얼마나 됐어? 한 달 딱 한 달이요. 맞네. 9월 달에서 10월 달에 들었으면 충이네. 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나 너 머릿속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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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만. 네. 미치겠어요. 살짝. 네. 상대의 남자친구를 생각하니 다른 여자의 기운이 보인다. 음. 응? 그렇다고 완전하게 사귀고 있다고 완전하게 합이 됐다고 생각은 안 들어. 근데 화가 많이 났다라고 얘기가 나와. 네. 응? 상당히 화가 많이 났대. 근데 지금은 뭔 잘못을 했었어도 그게 한 번에 변명으로 들리지가 않는데. 네. 우리 언니가 응? 그 남자친구한테 요번 한번 실수를 해갖고 나 좀 용서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사과하고 난리를 치든 그게 지금 한 번이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맞아요. 스팀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응? 응? 그냥 여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단 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횟수가 여러 번이면 안 돼. 네. 마지막으로 용서해줄 수가 있대. 그게 11월달이 넘으면 안 돼야. 아. 알겠지?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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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달에? 네. 다 할 길이 있어. 그러니 지금은 묵묵히. 본인이 하고자 한다고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내 남자친구라면 뭐를 나를 질리고 뭐를 나를 싫어할까. 나의 억울함 생각하지 말고 글쓰다가 너의 억울함을 쓰면 안 돼. 너무 변명을 장엄하게 늘어나서도 안 된다. 알겠지? 내가 진짜 이 남자친구라면 뭐가 화가 났을까. 뭐가 어떤 말에 자신의 자존심을 남자의 상처를 긁었을까라고 한 번 생각하고 사과를 해봐. 그러면 상대가 아 얘가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는 아는구나. 아직까지 여는 끊어지진 않았어. 뭐 차단이 되고 뭐 이렇게까지. 수신 거고 막 이런 거. 가지는. 더 심하다 보면 진짜 집착력밖에 안 돼. 스토커밖에 안 되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3일 후에 내가 뭔가가 나올 게 있고 내가 아 이 사람한테 진짜 3일 동안 생각하는 듯이야. 정말 사과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한마디가 그 남자친구한테 영혼이 많이 돌 거야. 근데 그 글귀를 잘 써. 그 글귀는 알고 싶으면 조금 전 보고 요거 이제 영상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데려줄게. 그리고 재정은 이걸로 인해서 환란을 겪지 마라. 내년 3월이나 가야 직정에서 내가 조금 움직이든 자리를 잡든 해야 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당장 이동해버리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뜨는 운세가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깐 내가 앉아서 사무지만 볼 수 있는 직업은 못 돼. 맞아요. 응? 못 돼. 그러다 보니 사람 상대는 제일 잘 안 돼. 내 남자 상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 스트레스를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해주려고. 근데 본인이 되게 착해. 착한 신성 있다. 응? 아마 조금 더 가깝쩍 느끼고 눈물해.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할 거야. 잠은 더더욱이나 못 잘 것 같고. 네. 맞아요. 살도 엄청 빠지고. 내이 이뻐. 네. 살이. 변화돼. 살이 빠져서 다음에 봤을 때 아 얘가 고통을 겪긴 겪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응.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요? 사과의 끈은 보내야지. 뭐 때문에. 이유를 대. 상대라면. 왜냐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가 나와. 걔 난 딴지 건 거야.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딴지 건 거야. 이게 조금만 더 가다가는 그 사람도 다른 연이 붙어. 응. 또 오늘부터 와 전봐봤더니 다른 연이 붙은다고 해서 와 잠을 못 자고 데리고 워낙니까 이러지 마시고. 응. 아 아직까지 나랑 연이 안 끝났다니까 진심으로 내가 사과를 하면 그 마음이 연이 닿겠구나. 그 마음이 통하겠구나. 기운이거든. 기류거든. 네. 알겠지. 그러면 진짜 연이에요. 그렇다고 막 굴구절절 뭐 그러면 이제 한 번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서. 네. 응? 남자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응. 잘해주는데도 자꾸. 응. 내가. 네. 몇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서른이 넘어야지 많은 연이 다. 응.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로 봐서는 되게 어려보이긴 하지만 서른이 넘어야지 많은 연이 다. 응.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많은 경험도 해봐도 좋지만 사람을 상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때 그 상처를 갖다 풀지구만. 각자마다의 성격이 틀리니까. 응. 되게 자존심도 있어. 우리 황씨 자손이. 네. 왜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야. 본인도 내가 바람을 띄 것 같으면 남자들은 수없이 옆에 많아.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정. 그러니까 많아. 정을 주면 그 사람이 떠나. 네.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런 살이 있어서 그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상이니까 끝나고 나서 얘기를 자세하게 해줄게. 살이 있어서 그래. 그런 살들이 누가. 남자들에 대한 남자복도 있지만 끊어먹는 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내 마음을 너무 한 마리 훅 하고 이렇게 지켜보다 훅 하고 가다 보니 남자들이 꼭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도 있고 응. 나는 진짜 진심이었는데 그들은 왠지 모르게 너무 훅 들어왔다는 부담을 느끼고 참 사람 미치고 앉아 팔짝 뛰는 것 같지. 응. 응.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쳐지게 돼 있어. 그러니 너무 희망을 잃지 말고 그리고 동지 딸쯤 되면은 연락이 그렇게 자기가 먼저 화를 풀고 요번에 화면 한 번 내린다고 해. 아. 너무 오늘부터 잘못 자고 그렇지만 사람이 깨라는 게 있어. 응. 그때를 기다려오기도 해야 돼. 내가 실수를 한 거라고 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 딴 해도 100% 남자친구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이 잘못했어. 80%는 본인이 잘못했어. 제가 엄청 잘 못했어요. 그 대신 그 엄청 잘못한 게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 번 케이블들 봐봐. 그냥 뭐 너무 포괄적으로 미안해. 사과할게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뭐를 잘못한지 그 내용. 왜냐면 남자친구가 이 보게 되면 뭐라 해야 돼. 철두철미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정직해. 네. 맞아요. 응. 그리고 네모난 데 있어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얘가 진짜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딱 봐. 네가 그렇게 우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갔던 거야. 네. 그런 사람이 자꾸 갈대처럼 흔들고 자꾸 자기를 시험하는 것 같고 하하하하 자꾸 찔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응. 그러니까 기다려 봐. 네. 이따가 더 궁금하면 기다렸다가 저거 두 분 마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 그것을 단골을 내드리면 해주는 거야. 아. 진짜요? 그러고 나서 행복하게 아. 내가 성격을 조금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조급하심이 있구나. 아. 내가 조금 사람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나는 예쁨을 받고 싶었던 거고 나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고 투정이었는데 그 투정이 그 사람한테는 안 먹힌 거지. 하하하하 맞아요. 어. 안 먹힌 거지. 그래. 결혼을 할 상대는 그 사람이랑 네. 아직 결혼을 하기엔 남자가 조금 아직도 그리고 본인이 서른이 넘어와야 돼. 지금 몇 살이야? 스물아홉이에요. 스물아홉이야? 그럼 내년 내후년이야. 그러면 1, 2년 2, 3년 안쪽으로 분명히 혼인수가 들어와. 본인도. 근데 이 남자한테 시식을 가서 나쁘진 않다. 그래. 연 잘 잡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다시 애처럼 굴지 말고. 응. 알겠어요. 됐었습니다. 대표님.